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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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만이에요, 오늘. 집어주셔서. 오늘은 인기가요. 인기가요. 오늘은 인기가요입니다. 오늘은 인기가요입니다. 오늘은 생방이라 굉장히 떨리는데요. 맞아요. 모자가 안 날라갈 수 있어요. 모자만 안 날라갔으면 좋겠어요. 모자 날라갔으면 큰일나. 사고야 사고. 모자만 안 날라갈 수 있어요. 저는 머리가 잘 넘어오게. 오늘 뭔가 어른 같다? 그렇죠. 뭐가 달라진거지? 가르마가 달라졌어. 가르마로 이렇게. 인기가 전용 가르마가 없네요. 아 그래? 좀 어른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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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님이 이렇게. 어른스러워. 어른스러워. 안 맞을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보면서 약간. 음. 네. 일단 제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네. ! 전용 집에서 집 두 marrow. 앉으신 돌 town. 저이이이이이. 아니! 저 말이 됐어? 저 말 말 골라서. 고 Tá Senrid rod 덮이, 음. 넉. Co거든요. un- 나는 그 팔 같은 거를 하고 우측이 가면 이제 브래지게 해서 안 됩니까 이제 가르치게 선물입니다.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짜잔! 저예요! 저한테 선물이에요. 제가 바지에 선물을 드렸는데 어때요?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네. 여러분. 하면 돼.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저예요. 하면 된다고요? 선물을 준비했대요. 네. 하나, 둘, 셋. 저요. 유쌤아티 카메라디오사 갈게요. 네? 네? 왜 미연해? 네. 잘 돌리자. 오늘. 저는 derechos 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아니요. 아 mentoring 도unk 안녕하세요. 얼굴 다 했어. 잘해봐야 돼. 1, 2, 3 어떡해. 안녕하세요. 저희 3주... 마지막? 3주 마지막. 인가샘바입니다. 오늘 이상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어요. 근데 샘바이라서 차가워서 너무 떨려요. 파이팅. 3주 차가 3주 차가 끝났습니다. 아니 데뷔했는데? 벌써 3주 차 끝났는데.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 한 번만 안 닫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다 같이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닫히지 않게 잘했습니다. 우리 4주 차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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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저희가 오늘 새로운 영상으로 사이. 개발. 사이사이.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둘, 셋! 라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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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4주 차 4주 차 나쇼 촬영을 나쇼 생방송을 하러 왔습니다. 탁신 골반 때리기. 골반 때리기. 골반 때리기. 골반 때리기. 골반 때리기. 골밤 맞네. 골반 때리기. 골반 때리기. 골반 때리기. 안아주기. 안아주기. 한테리 사랑 안아주기. 일단 찾을게요. 그럼요 일단. 1명 핫도그거든요? 그럼요 저요, 명따 quests. 얘가 1명 탑톡. 그럼요 명댕 핫도그야? 네. 그럼 먹어야지 고구마, 모짜, 맵도그, 맵구마 핫도그 맵구마? 아, 너 매운 거 먹어야지? 아, 이거 통모짜? 모짜렐라만 들어가 있는 거? 저 때 먹을 수 있다니 2개 그리고 고구마다니 일본에서는 감자, 감자 붙어있는 게 없어요 저는 고구마 통모짜에 설탕이 있는 거에요 뭐예요? 어, 저기요 감자, 똥모짜에 설탕이 이제 그 감동받는 메뉴에 추가될 거예요 아, 진짜? 왜냐면은 음, 너무 좋아 이거 한 모일은 끓여먹어야 되는데 네 확인해 음 어때? 음 음 와, 맛있어 저것 좀 같이 찍어줄게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음 음 으흐 으흐흑 그 정도 아니야 불안이 그냥 행차장 선이라니까 나, 그 정도 아니야 해봐야 해봐요 해봐요 맞아, 근데 더 쇼에서 막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방이 아니? 더 쇼가 다음 주에 결방이어서 막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쇼에서 저희 1위 유튜브는 발송을 하고 그리고 오늘 1위 후보에 또 맞아요. 감사합니다. 더 쇼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아파요. 앞에 저희 팬분들도 앉아 계셨는데 너무 좋으시네요. 반갑습니다. 내일 또 음악방송이 있으니까 내일부터 또 화이팅! 화이팅! 4주차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4주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초채에 와 있습니다. 우와! 이번 주에는 생크림. 저희가 이 착장을 생크림 착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생크림 같아요. 특히 그런 거. 오늘 생크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볼 수 있다니. 몰랐어요. 처음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왜 또 만날지 몰랐어요. 왜 또 만날지 몰랐어요. 초대 갔어요. 초대 갔어요. 초대 갔어요. 오늘 머리 때문에 더 목표할 것 같아요. 채소링은 Twitch. 그냥 입어보면 흰색이어서 아 그래도 그런가? 몇 명이 무념이. 아 근데 이 착장을 입을 때마다 그러잖아요? 참 우리 인기가 연회도 아이라이너 연회도 좀 아 그럴까? 그래? 왜 이렇게 했네? 오 오늘 내렸네? 진짜 와 지금 봐줬어. 미아도 생크림 어? 못 했는데. 네? 고쳤나 봐.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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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이는 못 하잖아? 이게 무일이 안 나오잖아 아니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에잇? 미쳤어 헐 와 윤진아 대박 뭔데? 우와 카메라를 잡혔어 이거 왜? x4 그 손인가보다 대박 생크림은 안 내려가요? 그 때 v앱으로 다시 해보실 줄 몰랐으니까 생크림을 했는데 오늘을 보면 아 널리 끊었나요 아 진짜 웃겨 안녕하세요 방금 하고 왔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생방은 한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 근데 카메라 하나를 못 봤어요 왜? 내가 그 카메라를 보려고 근데 올라가기 전까지 생각했는데 무대할 때 못 봤어요 처음 잡히는 거였는데 했어? 어? 어? 했는데 약간 이렇게 한 거 같아 약간 지금 한 거 같아 지금 오늘은 새로운 사진인데 윙글이 됐어 나는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네? 응 생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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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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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어? 어? 야 잘했어 잘했어 잘하긴 했어 어? 오늘 방금 전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오늘 동선이랑 동선이랑 대형 같은 거랑 신경 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보여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남았으니까 계속 더 완성된 모습을 앨범 가까워질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주 뒤에는 더 잘하고 있겠죠?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태연 쌤께 그렇게 찍어서 새로운 머리를 했거든요 태블릿 PC로 연구를 하셨대요 저 새로운 반복음을 해봤어요 어떤가요? 네 리본도 잘했고요 네 사진을 마지막으로 찍으려고 왔는데 대기 중입니다 잠시대기 잠배 응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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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공감 바이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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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날다람쥐 제가 날다람쥐 진짜 키웠거든요 날다람쥐? 진짜 날다람쥐 날다람쥐? 진짜예요 진짜 키울 수 있어? 반녀 날다람쥐 제가 올 때 진짜? 날다람쥐 오늘이 진짜 것 같아요 진짜 그림체에 날다람쥐 말고 진짜 실제 남자예요 날다람쥐 투샵 찍어줄게요 뭔지 알아 투샵 찍어줄게요 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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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닮았지? 뭔가 뭔지 알았는데 뭔가 귀도 그래요 이 노래를 너무 닮았지 지금 지금 너무 닮지 않았어요? 오늘이 날다람쥐예요 고양이 아니에요 우리 은지한테 고양이를 넘겨줄 거예요 넘겨줘야지 이제는 너무 어랬어 스타일리 이제 날다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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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보라 아 이거 아까 그 사진 보여줬어야 되는데 어? 이거 날고 있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불언니 장난칠게 불언니 장난칠게 응 열었어요 응 응 근데 모자 붙는 게 좋아요 흐흐흐흐 텍스처로 네 오 오 이거 먹었는데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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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뺄 거예요? 언제나 나 원래 한쪽 빼 응 진짜요? 근데 그러면 안 울려요? 괜찮아요 아 뭔가 나는 너무 뭔가 멈驚이는 느낌이야 그렇게 큰 같애서 근데 좀 무서워 뭔가 무서워 꿀꺼 그럼 러다 빼볼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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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머리? 너 애기 스타일에 적히는 거 아니야? 어머 너 애기 스타일에 적혀요, 하트가 응? 진짜요? 웃어봐요 6번째인데 7번째인데? 7번째? 3번째 거, 8번째 거, 뭐 이랬어요? 오마이 갓 오마이 갓 근데? 꼬부기 같네 진짜, 포켓몬 같다 언니들의 말이 이해가 됐다 오늘 새로운 말이 했는데요 이거 아까 자랑했는데 한번더 할게요 한번더 잘 할께요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렛츠고! 아 네! 빼고 했는데 진짜 팬들 소리가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돼 한쪽만 끼면 팬분들 소리가 들리는데 한쪽만 끼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데뷔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뭔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제서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야 끝났다 윙크를 딱 한 번 하기 성공했거든요 근데 윙크를 했는데 그 전에 이거를 잘 예쁘게 했을지 모르겠어 근데 팬들도 있어서 너무... 나 진짜 오늘 그 뭐지? 나의 스타일? 뭐지? 아까 이스타운 눈물 뭐지? 날다람쥐 아 날다람쥐 어때? 진짜 언니가 봐도 날다람쥐? 날다람쥐 같지? 나 수없어 여기 있어요 벌써 안 해요 날다람쥐 이거 진짜 날다람쥐 오 이거 예쁘다! 팬들 좋아할 것 같아요 날다람쥐 어때? 제가 최초로 발견했답니다 여러분 날꾸람쥐 날다람쥐 날꾸람쥐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할 수 있으면 지금은 안팎은 무대를 하고 싶어요 내일 뮤직뱅크도 저희 뮤직뱅크도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기대되요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기는 뮤직뱅크인데요 오늘은 브루 반짝반짝 건줄 느낌으로 왔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저는 이 초코도 마음에 들고 제가 좋아하는 판목금도 하고 또 팬분들도 좋아하는 저희 생크림도 안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오늘의 스타일링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춰봐! 이렇게 오늘도 한입을 계속 다시 한 번 들어가서 어떤가요? 음 맛있어요? 뭐 시켰어요? 차이티 라세 네 제일 큰 거일 거야 아마도? 야 인진언니는 항상 새로운 메뉴를 시켜 아니야 나 이거 새로운 건 아니야 미국에서 많이 마셨어 차이티 골칫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난 너무 좋은데요? 왜 그래 너 진짜? 이거 맞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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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차이! 너무 맛있는데? 디테크 라세 야 이거 너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얌! 차이! 차이티 아 진짜 너무...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언니 언니 이런 반응 처음 봐요 레츠고 맛있어 보지 않니? 오빠는 응 자바칩 추가 자바칩 추가가 포인트야 맛있다? 아기 입맛이다 진짜 이건 너 아기? 이건 어른 입맛도 아니고 그냥 물은 무슨 입맛인지 잘 모르겠어 에이 먹기 싫은데 차이 라테 마셔봤어요? 이거? 언니 한 번만 진짜 맛있으면 안 돼요? 이거 뭔데? 아니 이거 마시고요 언니 이거 마시고요 이거 진짜 엑페이크 언니 이거 한 번 커피데요 빨리 마셔봐요 스테이네 왜 그러는 거예요? 몰라 은진이 진짜 이상해요 왜? 그죠? 뭐야 이거? 그치? 뭐야 이거 하랄 야 이거 이해하는 사람 없어. 아니 초코밍 때부터. 초코밍 때부터 괜찮아. 이 엘카 이상해. 아니 이거 뭐야? 이만큼이나 마셔 근데? 유지언니 입맛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 잘 성공하실 수 있어요. 파이팅! 치명적이게 해야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김치찌개 김치에 먹었잖아. 김치찌개. 이 차에 타자마자 흘리지 말라고 두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안 흘렸어요. 근데 밥이 안 온 거예요. 글쎄. 그렇지만 프라우니는 밥은 하루 다 먹지 않기 때문에 같이 먹었어요. 저는 얼굴이 안 보이는 거 같아요. 맛있었던 거 같아요. 냠냠냠냠. 제가 제가 차에서 찌개 먹기 보시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 왔어요. 짜라란. 지금 이 찌개 먹는 모습이. 이렇게 정말 밑에 밑에 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출발하는. 제가 이걸 잘 이렇게 조절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안녕. 지금 몇 살이야. 오이. 왜 안 며. 아 Richie. 진짜. 엄마 어디 있어. 여기는 좀. 나. 엄마 어디 있어. 23살. 얘들아. 얘들아. 23살. 아 얘들아. 엄마 여기. 얘들아. 엄마 어떻게 됐어. 엄마 나 불똑이 유튜브 볼게. 잘했어.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좋아. 얘들아. 엄마가 떡볶이 사준다 가나? 우리 애들 참 공수 잘한다 그치? 싸워님들 싸워님들 우리 엄마 어 어디가세요? 그 유기훈 케이스 아 우리 딸 정규 1등 했거든요 이번에 또 1등 몇 등 하셨어요? 차도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요즘엔 누가 학원 다니니? 난 퇴근할 때부터 연재였어 나는 글러먹었어 노력을 하지 않잖아 노력을 해야지 너 달리기 빠르잖아 달리기 빠르잖아 어 발 씨름 잘해 해볼래? 잘 논다 우리 애들 잘 논다 떡볶이 먹으러 가자 떡볶이 아니면 유기농 케이스 유기농 케이스 먹으러 가자 유기농 케이스 먹으러 가자 유기농 케이스 유기농 케이스 유기농 케이스 비싸거든요 그거 아 너무 아 너무 사랑해 아는 맛있게 먹으러 가자 영어 타워 한 번 더 올게요 세 번째는 여행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왔다! 이따가! 화이팅! 화이팅! 왔다!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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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 세 명이 먼저 인정할게요. 4주차 끝! 다들 어땠나요? 4주차 벌써 끝났어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지. 다음 주면 1주일 주변에 막방이라는 게 저희 열심히 주변에 피어리스 먹방이라는 게 일단 그게 제일 놀랍고요. 또 벌써 이렇게 1주일이 지나갔다는 게 신기해요. 2번째도 팬분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또 응원증 더 컸더라고요. 진짜 너무 대단해요. 어떻게 진짜 목 안 아프세요? 진짜 아프실 것 같아. 저희 많이 응원해주셔서 진짜 너무 힘이 들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주가 남았으니까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진짜 피어리스를 데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활동할 때 마지막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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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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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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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